연주자가 무대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바나나 바나나는 천연베타 차단제 역할을 하는 포타슘이 풍부하여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긴장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4. 아몬드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3.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이 들어있어 기분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4. 그릭요거트 그릭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좋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5. 오트밀 오트밀은 서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러한 점이 무대에서의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6. 허브티 특히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허브티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모마일이나 라벤더티는 특히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무대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 전에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해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